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정명석 키 크고 통통한 여자 선호. 아나운서 김성경도 JMS 전도당할 뻔. 전국에 산재한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 집단들. 아웃. 뒤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오늘의 대한민국 탑10 시리즈 넷플릭스 1위.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단국대 김도영 교수 충격 주장. KBS PD 신도. KBS 여자 통역사 신도. KBS 공식 입장 JMS 지목 PD 통역사 현재 KBS 제작 관여 안에. 정명석 키 크고 통통한 여자 선호. 김성경도 JMS 전도당할 뻔. 알고보니 JMS. 전 아나운서 김성경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미스코리아 출신 언니 김성경님도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동생 이름과 함께 성령, 성경임으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다만 기독교에서의 성령과 성경은 각각 한자로 성령과 성경으로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동생의 종판은 침묘교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정명석 78세 기독교 보험선교회 JMS 총재의 한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정시로부터 성학대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죠. 이에 대해 조성현 PD는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했다. 저희 팀도 촬영을 한 번 갔다 오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주일 동안 아람 눕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지난 3일 공개 후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 1위에 오르며 반향을 일으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국에 있는 JMS 연관 교회 업체 추소가 공개됐는데요. 아이돌 그룹 DKG 멤버 경윤의 부모가 운영하는 카페 역시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그의 가족이 신도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DKG 소속사 동요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윤은 부모님이 다니는 해당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윤 역시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가족들이 운영하던 업체는 즉시 영업을 중기함과 동시에 특정 단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확인하여 탈교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당 카페가 JMS 소유 건물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윤의 부모가 간부급이라는 추정까지 올리는 등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과거 JMS에 전도될 뻔했다는 연예인들의 경험담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경은 지난 2014년 방송된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강적들에 출연해 대학시절 선배가 나를 전도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그 선배가 성경은 은유와 비유로 이루어진 거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성경 속 기적을 향하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성경은 선배의 말과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교회에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선배가 전도하려던 곳은 JMS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정 씨의 설교 모습을 내보내면서 정용석이 선호한 여신도는 키 크고 통통한 여자라는 자막이 삽입됐는데요. 이를 본 편을 들은 김성경을 지목하며 그가 해당 여성상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 기독교 보험성교회 JMS 단체 엑소도스 대표인 김도영 당국대 수학과 교수의 부친이 폭행당한 사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부상당한 부친이 수술을 받기로 했던 성형외과 의사도 JMS 신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경기도 용인에서 JMS 신도들에게 테러를 당하셔서 119 구급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셨다. 얼굴뼈가 함몰이 되니까 성형외과로 입원을 했다고 말했으며 이어 그날 저녁에 성형외과 주치의가 오더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가능하다 내일 수술하시죠 라고 해서 내일 수술하는 거로 알고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JMS 신도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찰의 진단서를 그 의사가 제출한 진단서가 전치 사주였다고도 증언했는데요. 신도였던 의사가 고의로 부친 중상 정도를 축소한 진단서를 쓴 것으로 의심됐다고 했죠. 김 교수는 당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간 형이 아버지 얼굴을 감쌌더니 물컹하더란다. 수건, 붕대를 들어봤더니 얼굴 자체에 야구공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저도 나중에 봤다. 왼쪽 얼굴을 지나는 모든 핏줄이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아버지가 내가 안 당했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당했을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런 점에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직 검사도 신도니까 사람 뒷조사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며 경찰이 압수한 테러범의 수첩을 보면 저희 가족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가 다 취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부모님 집에 도총장치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JMS가 여전히 권지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계속 성폐해를 당한 여성들의 고수에만 기반해서 한정된 범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이 정도 나라 망심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이 집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지수사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명석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성추문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2007년 5월 중국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는 도피 중이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병을 고쳐준다며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를 받았죠. 국내 송환된 뒤인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수련 등에서 2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17회 성폭행하고 2018년 7월에서 12월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5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크리스찬 TV dijo